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보플리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죠 독에 밑이 빠져 있는데 물을 아무리 부어봤자 물은 줄줄 새고 말아요 그런데 언젠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가능하려면 물이 새어나가는 속도보다 물을 퍼 담는 속도가 빠르면 된다 저는 공부라는 게 항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의 기억력은 유한해서 아무리 열심히 책을 읽어도 시간이 지나면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또 뭔가를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동혜 선생님의 공부법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은 팔짱, 메마른 땅을 적시는 비가 대여해서 공부를 빗물에 비교하셨거든요 오랜 가뭄으로 단단히 굳은 땅은 약간의 비로는 충분히 적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비는 지표면만 적시다가 그대로 말라버립니다 대지를 흠뻑 적실 정도로 충분히 와야 개울이 되고 강이 되어 바다로 흘러갑니다 종종 배운다는 것, 공부한다는 건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인베르 데 첼로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부도 내 안에 그 양이 얼마나 쌓이는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좋은 성적을 내거나 스스로 실력이 향상됐음을 느낄 정도가 되려면 땅 속까지 충분히 적시고 밖으로 흘러넘치는 빗물과 같아야 합니다 한동일의 공부법, 이 책은 특정한 공부를 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을 공부하는 모두를 위한 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한동일의 인생 공부법,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뜻하지 않게 터널을 마주칠 때가 있죠 과연 얼마나 더 나아가야 빛이 보이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깜깜한 터널 속에 있을 때 다시는 밝은 빛을 볼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언제쯤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몰라서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죠 심지어 터널을 빠져나왔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다음 터널이 이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책에 있는 구절들이 힘을 준 것 같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막막한 터널 속을 지나고 계신 분들께 한동일의 공부법을 추천합니다 저는 EBS 북스에서 나온 분홍 표지의 책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흐름 출판에서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록색 표지로 제목을 바꿔서 내셨어요 이 책이 2020년에 나온 책인데요 나온 지 한 5년 정도가 됐어요 제가 오랜만에 이 책을 집어들게 된 계기가 있는데 뭔가 한동일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제가 한동일 선생님을 북토크에서 뵌 적이 있거든요 북토크를 하신다길래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나 봤더니 신청서를 쓰고 추첨을 해서 당첨이 되면 가는 형식인 거예요 그런데 신청서 밑에 한동일 선생님께 하고 싶은 질문을 쓰는 란이 있었어요 저는 딱히 하고 싶은 질문은 없고 그냥 조용히 가서 말씀을 듣고 오고 싶었는데 북토크를 가려면 이 란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딱 한 줄을 썼어요 아마 그 당시에 제가 너무 번아웃인지 슬럼프인지 일하기 싫어증에 걸려서 현실 도피를 하고 싶던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였는데 그래서 질문이 어떻게 하면 무기력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짤막한 질문이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이 한 줄짜리 질문은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길게 쓸 의욕도 없는 상태 그래서 저는 북토크 당첨이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운이 좋게 당첨이 됐죠 그런데 코로나가 가시지 않은 때여서 야외에서 북토크를 진행했는데 그날따라 또 날이 너무 추운 거예요 게다가 제가 앞에 일정이 빨리 끝나서 꽤 일찍 도착했는데 한동일 선생님도 엄청 일찍 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그 자리에 혼자 앉아있으면 너무 추울 것 같고 또 앉아서 한동일 선생님을 마주보고 있기에도 너무 쑥스러운 거예요 제가 요즘 같았으면 일찍 온 김에 먼저 인사도 드리고 사인도 받고 그랬을 텐데 앉아있지도 못하고 추운데 근처를 방황하다가 시간이 돼서 맨 뒷자리에 이렇게 스며시 앉아서 북토크를 들었어요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한동일 선생님께서 유인물을 나눠주시는데 그것도 컬러로 인쇄를 해오신 거예요 그날의 북토크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적어두시고 사람들이 질문한 내용을 골라서 해주고 싶은 답변을 정말 깨알같이 적어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했던 질문이 들어있었어요 그 달랑 한 줄짜리 질문에 대한 대답을 너무나 성심성의껏 이렇게나 길게 라틴어 문장을 인용해가면서 어느 수도원에 이런 사진까지 곁들여서 컬러프린트로 인쇄까지 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 프린트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너무 잘 놔뒀는지 어느 서류철에 꽂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책에 꽂아두었어야 하는데 아쉬워요 하지만 싸인은 남아있습니다 중요한 건 한동일 선생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날의 북토크를 보면서 이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 질문에 대답하는 자세를 배웠습니다 저는 너무나 허접한 질문을 드렸는데 제 질문에 대해 답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꼼꼼하게 정성껏 답변을 주시는 분이셨던 거죠 우문현답이란 이런 것 정말 감동이었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북토크가 끝나고 선생님께 사인을 받았는데요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제 표정도 못 보셨을 것 같지만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날이었는데 마치 저를 괴뚫어보시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 너의 고민은 충분히 알 것 같다 근데 오늘의 답변이 이해가 되었니? 이런 느낌 저는 그날 선생님의 태도에서 이 책 한 권을 다 읽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질문을 대하는 방식 질문의 답을 구하는 방식 그리고 아무리 사소하고 허접한 질문일지언정 답변하는 사람의 격에 따라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끔 하는 내공을 얻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에도 선생님의 공부 내공 인생의 내공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누구보다도 어려운 공부를 오랜 시간 해오신 분이잖아요 석사를 하시면서 박사 논문 주제가 이미 나왔고 박사 논문을 그래서 1년도 안 돼서 쓰셨고 10개월 만에 논문 심사에서 만장일치로 논문 전체 수록을 결정했다는 그 일화를 읽으면 혀를 내두르게 돼요 그것도 한국어도 아니고 라틴어, 이탈리아, 유럽의 여러 나라 언어와 영어 같은 진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우리말로 사전을 편찬하실 정도로 공부를 하셨잖아요 이 라틴어로 진행되는 사법연수원 3년 과정을 마치신 후에 합격 비율이 5, 6%에 불과한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그 자격이 주어진다는 바티칸 대법원의 로타 로마나 변호사가 되시기도 했고요 무려 한국인 최초이자 동아시아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계시죠 한동일 선생님은 공부는 단순히 머리로 하는 노동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 수련의 과정과 같다 라고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양과 깊이를 더한 공부가 어떻게 인생 공부가 될 수 있는지 이 책에 나오는 좋은 문장들 오늘 몇 군데 발췌해서 읽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려요 한동일의 공부법 수업 한동일 지음 흐름 출판 1장 터널의 끝은 있다 강연회나 인터뷰에서 유독 공부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으면서 지나온 제 삶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신학 철학 법학 유럽사 같은 제가 공부한 지식이나 하는 일에 대한 질문보다 당신의 공부 비법이 뭐냐 공부가 당신의 길이었냐 공부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들려주고 싶냐 와 같은 질문이 많았는데요 사람들은 제게 다른 것보다 공부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엔 왜 제게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저는 30여 년 동안 학생 신분으로 살아왔더군요 초중고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와 대학원에서 10년 2001년 로마로 유학을 가서 다시 10년을 공부했습니다 3년이었던 석박사 과정을 마친 후 2004년 바티칸 대법원인 로타 로마나 사법연수원에 입학해서 2010년 바티칸 대법원 변호사가 되기까지 줄곧 공부만 했습니다 변호사가 되는 일은 어느 나라나 쉽지 않지만 라틴어로 모든 법리를 다퉈야 하는 바티칸 대법원의 변호사가 되는 건 정말이지 어렵습니다 저는 동아시아 최초이자 한국인 최초로 바티칸 대법원 변호사가 됐습니다 유럽 사람들도 쓰지 않는 라틴어로 법학을 공부해야 했는데 그러려면 먼저 언어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 법학 공부와 심리학의 난관을 넘어야 비로소 변호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모두 마치고 변호사 자격증을 받은 이력이 어떤 면에서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공부의 비결을 궁금해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목수는 목수의 일을 함으로써 목수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학 시절 저는 공부하는 노동자로 자신을 규정하고 살았습니다 멋진 신조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대체로 많은 분은 참 지루하고 답답한 호칭이라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도 가끔 듣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 말로 저를 소개합니다 공부하는 노동자는 그 과정을 인정받을 수 없는 직업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직업보다 훨씬 고됩니다 고시생, 공시생, 의대생, 배우나 기자 그리고 아나운서 지망생, 스포츠 선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배우 지망생도 오랜 시간 연기 수업을 받고 오디션을 통과해서 배역을 따내야 합니다 스포츠 선수도 오랜 시간을 훈련하고 기술을 연마해도 수많은 대회에 출전권을 따야 하고 대회에 나가서는 의미 있는 성적을 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공부라는 큰 범주로 묶는다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혼자서 공부한 그 자체만으로는 자아 발견, 자아 성장 이외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 단계, 즉 내 공부로 이룬 성취를 사회를 위해 활용하고 펼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이 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힘들고 어려운 공부가 개인의 성장을 넘어서는 보람과 기쁨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야에서 이런 일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르기 힘든 산은 지금 내가 오르고 있는 산이다 라는 말이 있듯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산을 갖고 있습니다 저 역시 아직 공부하는 노동자로 살아가는 중입니다 오르지 못한 수많은 산이 있고 터널을 지나는 중이며 빠져나간다 해도 언제 또 다른 터널을 만날지 모릅니다 모든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다만 끝까지 간 사람의 한 해 바로 거기에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끝을 위에 달리고 있고 그 끝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그 끝에 다다를 때 우리는 비로소 편히 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요한 서간 강의 10강 중 다섯째 강의에 나오는 말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교부 문헌 중 하나로 꼽히죠 무언가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했을 사람에겐 참으로 원론적이고 답답하게 들릴 겁니다 하지만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여러 문제에 대해 우리가 확실하고 명쾌하게 답할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속이 불편할 때 사이다라도 마시면 당장은 시원하고 상쾌한 기분이 들지만 그 기분이 소화불량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늘 사이다를 마실 때와 같은 시원한 느낌을 기대할 수 없고 설령 상쾌해졌다 해도 그게 궁극적으로 시원하고 달콤한 끝맛을 가져다 주진 않습니다 언젠가 나는 모든 완성의 끝을 보았노라 옴니스 콘슴마티오니스 그 위디 피넴이라고 말하기 위해 우리는 그 끝을 향하여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다다를 때 우리는 비로소 편히 쉬게 될 겁니다 다시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빌리고 싶습니다 길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목표에 다다르지 못할 겁니다 그대가 다른 어느 곳에 도착하더라도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그냥 지나치세요 3장 부모를 떠나십시오 얼마 전에 제가 좋아하는 라면집에 갔습니다 당시 저는 EBS의 강연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었는데요 라면집 사장님이 그 방송을 봤다며 제게 강연을 참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정작 저는 그 방송을 보지 못했는데요 이 사장님은 제가 30점 만점에 17점을 받아서 시험에 떨어진 이야기가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타인에게는 위로가 됐던 겁니다 그분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았을 것처럼 보이는 제가 사실은 누구나 겪는 실패와 아픔을 경험했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동질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 공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긴 터널과 같았던 어린 시절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짠내 나는 구질구질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요 공부를 일생의 업으로 선택한 제 삶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이 시기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저는 살면서 유복한 집안에서 별 어려움 없이 자란 사람 같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생김새와는 별개로 큰 고생을 하지 않고 자란 것처럼 구김이 없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밤에 잠자리에 들어 차라리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수없이 하며 이불 속에서 귀를 틀어막고 울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는 가출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한나절에 그친 짧은 가출이었지만요 집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오래도록 저를 괴롭혔습니다 가끔 방송에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어린아이들이 나오면 과거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애련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 시절 제게 어린이날은 그저 학교에 안 가는 날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해인가 혼자서 어린이대공원에 놀러간 적이 있습니다 공원에는 부모님과 함께 놀러온 아이들이 많았는데 집에서 준비해온 음식을 펼쳐놓고 맛있게 먹는 모습이 몹시 부러웠습니다 부러운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혼자서 씩씩하게 뛰어놀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한테 없는 걸 부러워하지 말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가자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다 해도 저는 돈을 벌기 위해 초등학생 5학년 때 청량리에서 신문배달을 시작했습니다 배달일은 그럭저럭 할만 있는데 문제는 수금이었습니다 신문대금을 받으러 가면 다음에 주겠다고 하면서 번번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어른들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이 오히려 저를 놀릴 때는 자신들도 어렵게 살면서 왜 나 같은 아이의 어려움을 몰라주는 건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들에게선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가난에 시달리다 보면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싶어서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그 바람에 신문배달일을 오래 하지 못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하루 한 끼를 제대로 챙겨 먹기 힘든 날이 많았습니다 그때 제 바람은 딱 두 가지였어요 아주 작아도 좋으니 나만의 공간이 있고 세 끼 식사를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 저는 아수라장 같은 집을 나와서 근처에 이용료가 저렴한 독서실에서 지냈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차가운 독서실 바닥에서 군용 담요 한 장에 몸을 맡기고 잠을 청하곤 했어요 이때부터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내 부모님은 왜 저럴까 부모님이 해준 게 뭐가 있어 하고 불평만 했습니다 그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고 또 제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철든 어른 같은 생각을 했으면서도 사춘기 내내 저는 부모님에게 참 나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평불만을 늘어놓는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습니다 부모님은 이 세상에 나를 낳아준 것만으로 모든 책임을 다한 것이다 그 후에는 오로지 내 몫이다 어느 책에선가 본 이 글귀가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늘 부모님을 원망한 제게 하는 말 같아서 가슴이 뜨끔했죠 그 후로 바짝 날이 선 제 마음도 한풀 꺾이고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면 부모님은 역시나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이전에는 아 또 싸우는구나 정말 지긋지긋해 하고 탄식했다면 이제는 부모님의 문제라고 선을 긋고 무덤덤하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일상에서 오는 스트레스마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었기에 현실을 외면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 부모님은 저럴까 라는 식의 탄식과 원망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 말고 제 공부나 진로를 가장 걱정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마 부모님일 겁니다 라틴어 명언에도 부모의 자식 사랑과 걱정이 담긴 속담이 유독 많은 걸 보면 이는 시공을 초월한 현상인 듯합니다 그 시대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른바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해 요즘 말로 아빠 찬스에 기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가난한 부모의 자식 파우페름 산귀스 파렌툼 이나 지위가 낮은 부모 밑에 태어난 사람 호밀리부스 파렌티부스 나투스 에 대한 명언이 여럿 있는 걸 보면 말이죠 호미네스 시 파렌티부스 나티 순트 호밀리부스 벨아니모 벨포르트나 아우제레 데벤트 오페스 수아스 만약 어떤 사람이 비천한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면 정신력이나 행운으로 자기의 재활을 늘려야 한다 멘디코네 파렌테스 퀴덴 아미치 순트 거지에겐 부모조차 친구가 아니다 우리는 부모의 지원이 있고 없음에 큰 의미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주는 부족함 없는 지원이 언제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엄청난 사랑과 관심 경제적 조력을 아끼지 않는 부모의 든든한 지원이 자식에게 독이 되는 경우를 주변에서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부모를 떠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모에게서 독립하세요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왜 이런 고생을 감내해야 하는가 어떤 목표를 완수하는 과정에서 결핍은 큰 동력이 됩니다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성장의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인간은 결핍을 통해 성장합니다 저 역시 그런 동기 덕분에 성장한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경제적 독립을 완수해야 비로소 독립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를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부모도 완벽한 자식을 선택해서 낳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도 가난한 집안이나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착하고 성실한 자식을 고를 수 있었다면 굳이 저를 낳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야말로 운명입니다 요즘에는 한 가정에 자녀가 한두 명 안팎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뭐든 다 해주는 평범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안타깝게도 하고 싶은 일이 없거나 아니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지 않아 쉽게 포기하곤 합니다 반대로 간절히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지레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 부모로부터 스스로를 독립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겪는 일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 계속 부모를 원망하고 탓한다면 누구 손해일까요? 부모에게서 완전히 독립하여 온전히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자 힘써야 합니다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며 자신이 선택한 삶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부모의 능력이 곧 내 능력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나면 공부든 일이든 반드시 해야 하는 절실하고 절박한 동기가 생깁니다 저처럼 너무 어린 시절부터 부모를 떠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는 아이다워야 합니다 어른이 할 살림 걱정을 아이가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면서 어리광도 부리고 떼도 쓰면서 권리와 의무 존중과 배려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부모에게서 독립하면 되는 겁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해서는 전액장학금과 숙식이 제공되는 육군사관학교나 경찰대학을 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성적도 잘 나오지 않았고 입학하기 어려운 저만의 사정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진학을 포기하고 혼자 사법고시를 준비할까도 생각했지만 거기에도 제 의지와 관계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돈 걱정 없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곳을 찾아 헤매다가 신학교를 알게 됐습니다 가톨릭계 고등학교에 다닌 까닭에 진로를 선택하는데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스무살에 부모님으로부터 정신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완벽하게 독립한 후 20여 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하는 동안 신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간절히 기도하곤 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저는 큰 어려움 없이 학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페루자에서 10개월 동안 이탈리아어를 공부한 덕분에 언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감이 강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법학 수업을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법학 개론까지 리딩하며 선행학습을 한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10개월 동안의 언어 공부만으로는 문장은 커녕 용어조차 알아들을 수 없었고 수업을 이해하려면 얼마나 더 공부해야 하는지 감도 잡히지 않는 절망적인 나날이었습니다 기본 법률 용어조차 알아들을 수 없었을 때의 지독한 열폐감은 자존감마저 무너뜨렸습니다 강의실에 앉아서 알아들을 수 없는 수업을 인내하며 듣는 것 자체가 매일매일 하나의 도전이었고 저의 열등함과 부족함 그리고 한계를 온몸으로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법학 공부를 시작하면 저 같은 비전공자는 가장 먼저 법률 용어의 벽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우리말로 익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모든 걸 다시 이탈리아어로 이해하는 것은 엄청난 노력을 요하는 일이었습니다 카톨릭 신부들은 보통 성경이나 철학 등 교회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데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법학을 전공하겠다고 한 걸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일단 수업 시간에는 궁둥이를 붙이고 의자에 앉아 있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참 신선하죠 당시 제게 이보다 더 신선한 생각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대단한 묘수란 게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긍정의 기운을 불어넣고자 하는 저를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생각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제게 조그만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로 만족하자 언젠가는 꼭 저 이야기를 알아듣고 말 거다 와 저 교수님은 목소리가 정말 좋다 꼭 바리톤 가수가 노래 부르는 것 같아 아 내가 저분 목소리를 또 언제 들을 수 있을까 이 분야 최고 권위자이자 대가라 칭송 받는 석학인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영광이자 특권으로 생각해야지 누가 이런 특권을 누려보겠어 알아듣지 못하는 괴로움을 교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행복한 일이라며 애써 위로하며 버텼습니다 국립 끝에 우리말과 영어로 된 법률 용어 사전을 보내달라고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부탁해 손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데는 시간이 배 이상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해야 수업 내용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니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해도 마다할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진안한 과정이었지요 공부하는 시간만 놓고 보면 이 역시 하나의 작은 터널일 수 있습니다 고작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미련하게 공부해야 하나 하는 회의가 될 때는 그보다 더 효과적이고 수월한 방법을 찾아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방법은 없었어요 이 방법이 진저리가 나도록 싫고 지겨워서 더 쉬운 방법이 정말 없는 건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수업을 이해할 수 있었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이 이런 힘겹고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공부의 초기 과정에서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어느 분야에서나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어렵고 지루한 단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하루 공부한 뒤 며칠씩 공부를 손에서 놓는다면 언제 어떻게 공부하는 게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무조건 규칙적으로 뭔가를 해봐야 자신의 공부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고 몰랐던 습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 공부하려 들지 말고 몸이 공부할 수 있게끔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책상에 앉고 계획표를 짜서 몸이 그걸 기억할 수 있을 때까지 차근차근 실천해야 합니다 벼락치기가 가능할 때는 머리로 공부하는 거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 몸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매일 습관으로 쌓인 공부가 그 사람의 미래가 됩니다 습관을 만들기 위해선 자신의 생활 방식과 성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계획을 세우고 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느 시간에 더 집중이 잘 되고 어느 시간에 집중이 안 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몰입을 방해하는 요인이 시간인지 공간인지 습관인지를 세심하게 살펴야 해요 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머리가 맑고 몸 상태가 좋기 때문에 이 5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노력합니다 저도 유학 가서 비로소 제 생활 방식과 공부 성향을 파악했습니다 신체 리듬을 파악하니 공부 계획을 실천하기가 훨씬 수월했어요 습관 때문이라면 더더욱 많은 생각을 하지 말고 정해진 루틴을 그냥 하는 데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공부의 질을 생각하지 말고 정해진 양을 목표로 삼는 게 좋습니다 매일 책을 몇 쪽부터 몇 쪽까지 읽기로 정하고 그냥 읽기만 하는 것으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같은 구간을 매일 반복적으로 읽어보세요 속도가 빨라질 거고 어느 순간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진도를 나가게 되고 다른 책도 볼 수 있죠 몸은 서서히 익숙해집니다 그동안 불규칙하게 되는 대로 시간을 끌어 모아 공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다 포기했다면 질은 떨어져도 일단 책상에 앉아 규칙적인 공부 루틴을 의식하며 매일매일 그냥 해나가다 보면 어떤 리듬이나 자기만의 호흡이 생길 겁니다 이후 좀 더 수준 높은 공부를 시작하면 공부하는 몸이 돼간다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쩌면 매일의 뻔한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뉠지도 모릅니다 그 극명한 차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이루어진 일에는 하지 않은 게 남아있을 수 없다 어려움이 행위를 망치도록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젊어서 지은 죄의 대가를 늙어서 치른다 당신 앞에 주어진 뻔한 이야기와 뻔하게 주어진 일은 무엇입니까? 8장 메마른 땅을 적시는 비가 돼요 학교 안팎에서 많은 학생이 저에게 교수님 변호사 시험은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시험을 잘 볼 수 있어요? 라고 묻곤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공부는 100% 준비한 가운데 20%를 발휘해서 좋은 성적을 받거나 시험에 합격하는 거라 대답합니다 100% 완벽하게 준비하면 어떤 부분에서 20%를 골라 문제를 내도 좋은 결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60% 정도만 공부하고는 100%의 실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생각의 오류입니다 어쩌다 좋은 결과를 낼 수는 있지만 그런 일이 계속되기는 힘들고 그런 패턴으로 공부하면 결국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공부가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부의 양이 땅을 흠뻑 적시고도 남아 흘러내리는 빗물과 같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순마 쿰 라우데는 유럽 대학의 성적 평가에 쓰이는 표현으로 최우등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타인과 견주었을 때 가장 우수하다는 뜻이라기보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거둔 성적 중 가장 우수하다는 뜻입니다 공부는 타인에 의해 성적이라는 것으로 평가를 받지만 결국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자신이 어제보다 얼마만큼 더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가늠자라 할 수 있습니다 설령 아직 순마 쿰 라우데를 받지 못했다 해도 공부하는 우리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나는 잘났다 나는 훌륭해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에 매진해야 합니다 여기서 잘났다는 건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할 수 있다고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한 겁니다 하지만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살펴야 합니다 부족함을 탓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 내 안에 있는 신성함을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내 안에 있는 신성함을 찾아가는 과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진리를 탐구하고 그 안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가는 과정은 인간이 자신이 가진 신성함을 드러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구장 사람은 각자 자기 운명의 목수 공부를 하면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단지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고 싶기에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마음속에 희미한 아지랑이를 보라고 했던 건 이 때문입니다 희미한 가능성에 자기 확신을 불어넣는 연습이 필요한데요 공부는 자신을 속이지 않고 냉정하게 보는 데서 출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걸 선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이걸 하고 나면 저게 주어지는 그런 삶은 없습니다 계속 희미하고 알 수 없는 상태지요 그 희미함을 더듬거리며 살피고 가능성을 부여하고 해낼 수 있다고 자신에게 믿음을 주는 건 공부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덕목입니다 행운이 찾아오도록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나는 어떤 행운이 찾아오기를 바라는가 그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그게 바로 자기 삶의 시작입니다 저는 공부를 통해 준비했던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선택해서 가는 길인데도 늘 의심하고 회의하게 됩니다 이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끝까지 해낼 수 있을지 공부는 제대로 하는 건지 늘 고민되고 걱정됩니다 속절 없이 흔들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과 회의가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연 속의 나무도 인생의 길 앞에 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흔살이 불혹이라고요 유혹이 없다고요 유혹을 더 강하게 느껴서 불혹하라고 그런 이름을 붙인 게 아닐까요 나무도 사람도 흔들리지 않는 건 없습니다 다만 쪼개져서는 안 됩니다 바람에 의해서든 벼락에 의해서든 쪼개지면 흔들릴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무언가에 의해 흔들리고 방황하고 있다면 나는 정상이다 라고 생각하고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 가운데서 나는 내 길을 어떻게 가야 할까 어떤 힘으로 가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자신에게 그 질문을 던집니다 저 역시 밤이 되면 여전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흔들리는 날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타인의 손을 빌리고 죽을 때도 타인에게 의지해 생을 마감합니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존재인데 타인에게 의존하는 마지막 순간이 죽음인 겁니다 죽음 뒤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혹은 없는지 알 수 없지만 받아들이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 많은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죽어야 하는 인간이 죽음에 이르러 자신의 운을 탓한다면 어떨까요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운을 논하기보다 각자가 자기 운명의 목수다 라는 체쿠스의 말을 줬는 편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현실적인 선택일 겁니다 저는 행운이 찾아오도록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공부라는 노동을 통해 운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성공을 시샘하지 않고 행운이 찾아올 때를 기다리는 공부하는 노동자입니다 운은 찾아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준비한 자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체쿠스가 사용한 파베르 라는 말은 목수라는 뜻도 있지만 장인, 기술자, 공인, 석공 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말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가 자기 운명의 장인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운이 찾아오도록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준비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운은 무엇입니까 바베르 에스트 수에 퀴스쿠에 포르뚜네 운명을 만드는 사람은 바로 자신 배나용의 보이스플러스 파이팅